안녕하세요 다비치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 다비치 단독으로 V LIVE 채널이 생겼다고 합니다 다비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비치 여러분 V LIVE 채널 많이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재미있는 V LIVE 많이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 저희 다비치가 더 좋은 소식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갈 것 같으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다비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